안녕하세요 구해조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독산역에서 도구 3분 거리에 위치한 대륭 테크노타운 20차입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의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3212평, 연면적 25509평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의 건축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730에서 770만원대였고 현재 평당 매매가는 약 1100에서 1200만원대이며 평당 임대료는 약 33000원대입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의 전용률은 약 50%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현장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도 인승 엘리베이터가 총 10대라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 역시 건물 뒤편에 화물하역장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습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는 총 주차대수 504대에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대륭 테크노타운 20차, 18차, 17차가 나란히 서 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20차가 독산력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신축이라 선호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독산력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대륭 테크노타운 20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